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10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.7%로 7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. 강원지방통제지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14%, 도시가스가 4.8% 올라 가계의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. 농수축산물 가운데 사과 가격이 66.8%, 토마토 가격이 43.4% 오른 반면 무 가격은 38%가량 떨어졌습니다.